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TV 한성욱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뭔가 시장이 받는 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솔루션은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정폭을 현재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추위 먼저 볼게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추위는 나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낙폭보고는 살짝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후짱 늘어서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지 매듭물량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미선물이 플러스 0.87% 올라가주고 있으면서 미장은 슬슬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상시장 포지션은 긍정적으로 흐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의 바닥을 잡아줄 때 전형적으로 나와주는 현상 중 하나가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밀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작 해봤자 십몇 억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아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하나 솔루션도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은 봐야 되겠죠? 이제는 전저점이라고 표현되는 그 구간을 이탈시켜주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추세를 꺾어주기 위해서는 저점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 솔루션은 지금 근 6개월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저점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와주는 계단식 하락구간이에요. 흘러내리는 각도도 너무나도 가팔라요. 아니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거품이 좀 빨리 꺼진다라는 거겠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도한 기대감을 받아서 그런 거지 기업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함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하나 솔루션은 사실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 맞고요. 어팡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어팡 자체가 좋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많이 이어가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지 어팡이 안 좋았었던 건 여태까지 팩트가 맞잖아요. 이번에 6각...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급등하고 체중가스 급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중요함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 솔루션 주주분들께서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게 맞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단 하면도 여러분들께 2차 매수지, 여기서는 여러분 죽어도 2차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2차 매수를 안 하실 거면요. 도대체 언제 2차 매수를 하실 거죠? 라고 될 영상에서 물어봐요. 근데 지금 하나 솔루션은 아직까지 2차 매수 구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그 분석이 맞았었던 거죠. 주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지하실로 간 주식이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돈 버는 기업은 올라와요. 대신에 이제 이 업황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냐가 중요할 것 같고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이 파일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유럽이에요. 미국이야 사실 하나 솔루션이 먹는 게 맞죠. 왜냐하면 IRAD 실시의 기대감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유럽 시장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점유율 파일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하나 솔루션의 주가 흐름 자세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애초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 여파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간이 다 해결해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로 아 뭐 디스플레이 가격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산업 사이클 다 들고 돌아가잖아요. 하나 솔루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스위스의 저점에 닿아가고 있어요. 흔들려준다라고 한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흔들려준다라고 한들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가 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허빙채TV 주도주체험 받아보시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돈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해놨고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는 많으셨고요. 주말은 주식 걱정 단 하나도 하지 마세요. 주식 걱정 절대 하시지 마시고 푹 쉬시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허빙채TV 무료체험만 신청하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